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여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박수치면서 가야 해요. 여기가 어딘냐 하면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주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랜 추억이 담긴 원래 여기가 나와 있는 곳이 원주천인데 원주천이 원래 이름이 원주천이 아닙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럼요. 뭡니까? 여기가 봉산동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봉산이에요. 봉산을 끼고 도는 하천이래서 봉천 또는 봉산천 이렇게 부르게 되어있죠 원주천의 원래 이름은 봉천 봉산천 그러면 봉산천이 있는 이곳의 일대 이 마을의 이름이 봉산동 봉산동 마을의 뒷면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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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전에 작업해보셨다면서요? 예 예 예 좀 아시는데요? 아시는 데 없어요? 잠깐 잠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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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지금 현 위치에서 반 우양 후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지금 국가 유공자의 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 자행자 아니네? 반 우양 후죠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아 이거 뭐 어디서든다 지금 보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추우세요 많이? 괜찮으세요?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보시죠 국가 유공자의 집 국가 유공자의 집 야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봉산동 마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누굴 만나러 가는 건 아니고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딱 가고 있는데 여기 국가 유공자의 집 딱 이 현판이 걸려있더라고요 이게 푯말이 그거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세요? 네 오 어떻게 해서 그 유공자상을 타게 됐습니까? 49년도 49년도 뭐 50년이 됐잖아 예 그 때 colours가 이제 지원해서 아, 군인으로 지원을 하셨구나 그렇지 예 내가 이제 지원한 다음에 지원한 다음에 그 그래요 그거 .. 음 25일 seemed 네 25일에는 7월 25일 그런거 음 뭐야 debido alleg hands 예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오면서 제가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딱 캐치를 했는데 이 집 밖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은 운영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무슨 마트 같은 거 뭐 이렇게 붙어있던데 간판 같은 거 그거는 뭐예요? 담배 간판도 붙어있거든요 마트 같은 거는 운영 안 하셨어요? 맞죠? 뭐예요? 마트, 마트 가게요, 가게 가게? 아, 마트? 아니, 가게, 가게 아, 뭐 구멍가게 뭐 이런 거 구멍가게도 하지 아, 하셨고 맞네, 맞네 구멍가게도 하고 가게를 내가 한 30년 했어 아, 30년 동안 네, 30년 동안에 슈퍼라고, 슈퍼라고 했죠 아, 슈퍼, 슈퍼 슈퍼도 여기, 내가 제일 크게 했었어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요즘으로 치면, 요즘은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대형마트가 생기면 되게 우리가 이제 구멍가게 되었지 아, 그 전에는 제일 컸는데 그렇지 어 그때 이 동네 내가 제일 크겠지 야 그게 남을 슈퍼라고, 슈퍼라고 어떻게 그 일본이 영어인지 모르고 그때는 뭐 남을 상회이라고 했지 아, 상회 상회 아, 남을 상회 남을 상회로 가다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슈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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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영어인지 모르고 아, 영어인지 모르고 아, 이거 재밌네요, 재밌네요 오, 슈퍼도 오랫동안 하셨고 아 그러다가 반장님도 하시고 통장님도 하신 오? 아, 그래요? 아, 그때 작업할 때도 들으셨나봐 혼나잖아요 아, 진짜요? 반장님이셨어요? 한 70년 돼가지고서 통장을 받지 아, 1970년대? 통장이 생기고서 이제 내 통장 생기자보다 통장을 그때 뭐 이장인이 뭐 어 각 부락과 다른데 1부락 뭐 3개 부락이 있었는데 129您 9시간 반이나 그렇게 해 주면서 그게 brought 통장이 생기고 둘 적부터 통장이었어 아예 судар 대통령이시고 초대 대통령 반장 통장 생활이 엄청 오래 하셨네 이 봉산동 마을에서 진짜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안 하신 게 없네요. 진짜. 저희 촬영 여기서 끝내면 되겠는데요. 봉산동 마을 다 들은 것 같은데. 봉산동 마을 여기 내가 뭐 좀 거린다. 오늘까지 했지. 내가 다 했어. 진짜 마트도 하시고 금고도 하시고. 은행장이셨네. 그러니까 소위. 은행장. 은행장. 요즘으로 치면 은행장님. 은행장. 아이고. 아버님 여기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이 봉산동 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돌아가신다고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보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올해 부순이신데. 아 예. 제가 어제도 지금 할머니 병원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네. 뭐 좀. 편찮으셔가지고. 아버님 진짜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혹시 바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버님. 바라는 거. 네. 바라는 거. 아이고. 바라는 거라는 건 역시 모르고. 나보고 살고 나. 누구한테 말해서 손 안 벌려면 누구지. 뭘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 사랑이. 맞지 말하면 reduce or too big. 이东西에서ownerús이 반성 mitä. عد Trust isso 아니EM. 하의를uste. 화소òn재 foot 용량u. invis이par listening to第一 lumin呼 Statistics. 세탁소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아 가시죠 가시죠 아 잠깐 잠깐 세탁소 아니 오늘 뭔가 느낌이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뭔가 이 패션이 약간 그 뭐 묻었어요 세우신데 세우시라고요? 못생김이 묻었어요 마침부터 세탁소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침 여기 세탁소가 있어서 이 못생김을 제가 오늘 깔끔하게 드라이 시켜드릴게요 이건 제 사비로 갑니다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아 형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같이 방송하신 작가님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못생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혹시 이것도 좀 세탁이 될까요? 드라이가 되나요? 네 돼요 돼요? 네 가능하죠 잘생김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네 깨끗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바꾸시는지는 조금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드린 건 아니죠? 예예 뭐 별 무리할 건 없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잘생기게 바꾼다는 겁니까? 흐흐흫 입구선은 잘생기게 바꾸실 수가 없고요 예 벗어서 세탁을 하는 게 가능한지 입구선 할 수가 없죠 입구선 할 수 없죠 그렇죠 이대로 들어갈 순 없으니까 세탁기에 아니 사실 제가 좀 약간 장난스러운 요구를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런 거에서 바로 그 열륜 내가 이 프로의 내공 그게 다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사장께서는 이 세탁업을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건가요? 5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5년이요? 옛날에 삼십 몇 년 전에 여기서 세탁할 때 그때도 손님이 없었나요? 아니 그때는 괜찮았죠 어떻게 괜찮았나요? 명절 때 여기 뭐 뭐 집이 이제 그전에 세 사는데 이제 진집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진집이 없었고 다 구역인데 예 소방도로나 하고 뭐 이런 거 도로나 하면서 다 이사들 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거의 다 죽고 그전에는 손님이 명절 때는 이제 양복도를 입고 해서 명절 들어갈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뭐 만원도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몇 푼 들어오면 뭐 그냥 여기 내가 쓰는 거 집사람은 지금 딴 데서 분식집 조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 자식분들 다 키우시는 애들이 이제 다 커서 나가고 했으니까 두뇌우 사는 거니까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뭐 돈 벌려고 돈 벌 수도 없지만 벌어서 병원에 갖다 주느라고 바쁘지 아이고야 아니 하다보면 호주머니에 집회라도 나오고 이런 그런 경우는 있었지 근데 이제 뭐 500원 뭐 이런 500원짜리 이런 100원짜리 나오는 거는 기계에 넣고도 손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분간을 못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 타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손님한테 잊어먹고 그런 건 돌려드려야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이제 주머니에 나올 적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카드로 이제 안 들어가고 그전에는 월급을 타면 이렇게 봉투에다가 네 그런 거 잊어먹고 옷에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야 복도 잊어먹고 그전에는 이렇게 뭐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고 월급으로 그전에는 타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제 옷 벗길 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혹시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래요 본인은 이제 찾았죠 뭐 500원 100원 이래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큰 돈이야 그거 다 아는 거니까 손님은 깜빡이 잊어먹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볼 수도 있고 그전에는 그런 게 그 세탁 일 하시는 거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 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내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놓은 거지 좋아서 해 놓은 건 아니잖아 서로 뭐 크게 배운 거 없고 뭐 해 먹을 거 없고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해 놓은 거니까 왜 세탁을 하시게 되나요? 왜 세탁을 해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식구는 많고 이래가지고 어 식구가 시골에서 많으니까 입 던다고 내보낸 거지 집에서 응 입이라도 하나도 월급 받고 이런 게 없었지 옛날에는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거기서 일하면서 입만 먹는 거지 명절에 오신 남보도 있고 차비 나가지고 집에 오고 그렇지 식구가 많으니까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입만 매겨주고 뒤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다 그랬어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근데 그때 하더라도 다른 일도 많을 텐데 그러니깐요 글쎄요 들어가다 보니까 양복점에 들어가 조금 한 6개월 있다가 또 차비 복점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계통으로 좀 나가서 이제 또 배우고 이제 이러다 조금씩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집으로 좀 돌아다니고 이러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뭐 가면서 이제 내 것도 해보고 해보다 또 잘 안 되면 남의 집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할수록 오래된 거지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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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미 말고 조금 이렇게 좀 오래된 뭔가 사장님의 세탁 인생을 뭔가 표현해 주는 아니요 여기는 이제 가위가 하나 오래된 게 있지 아 가위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게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재단가인데 우와 이게 재단가인데 오래됐지 이게 이게 달아가지고 이만한데 다 달아 빠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지 저거 그러니까 이제 아내 먹을 땐 내필인데 갈아 써 다 내필이라 그랬는데 몇 년 된 거예요? 아 이건 한 50년 됐지 와 달아가지고 그래 그렇네 가위가 저보다 형이네요 이게 간 흔적이 있네 네 이거 다 갈아서 그랬지 야 이거 이거 만들어질 때는 저는 진짜 엄마 엄마 뱃속이 아니라 아빠 몸속에도 아빠 몸속에 있어요 한 50년 됐어 야 아 그래서 산에 있네 네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 오면 이제 갈아가지고 쓰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돼서 그렇지 아니 이게 또 달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지 원래 요만해지도 않고 달아 빠져가지고 제가 2015년에 그러니까 5년 전이군요 5년 전에 원래 제가 첫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의류회사를 저도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일과 중에 하나가 지하에 가면 재봉하시는 이모님들이 있었어요 맨날 거기 가서 이모님들이랑 재단 가위 가지고 옷 자르고 샘플 만들고 이런 걸 좀 제가 배웠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달아가지고 달아가지고 이건 50년 됐다고요? 네 이건 50년 됐지 오래됐어요 야 이게 진짜 이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의 세탁 네 그렇다고 봐야죠 세탁 인생을 딱 한 방에 그냥 보고 있어요 애들 가르치고 돈은 못 벌어도 애들 그래도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했으니까 뭐하는 돈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거지 뭐 애들한테 안 달래고 먹고 살아면 되는 거지 뭐 애들한테 의지 안 해고 애들한테 달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보태주지 못할 만경 달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도 의생활 의생활과 어떻게 보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착해 있는 그게 바로 사장님처럼 세탁업에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어쩔으면 죽을 때가 이거 해다 그냥 손 놓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딴 거 할지도 않은 것도 없고 뭐 뭐 배워놓은 것도 없고 이제 나이 이러면 뭐 이거 해다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빨리 죽을라 하시지 마시고 손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다고요 뭐 이제 변들이 이제 아파트에 가 하라고 이랬는데 아유 그런 욕심동 내가 뭐 이제 힘들어 못하고 많아도 못해 이제 힘이 들어서 몇 가지씩 해고 쉬고 많아도 못해 봉산동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 앞으로 봉산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뭐 그전에 뭐 재개발 한다고도 한참 저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더라고 난 몰래 어떻게 해 놓은 건지 모르는데 네 뭐 어떻게 뭐 깨끗이 한다니까 그렇게 깨끗이 해고 하면 좋겠지 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 핸드 소리만 들었지 뭐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우린 재생사업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우린 잘 모르니까 앞으로도 이 봉산동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그냥 여기 사는 거지 뭐 지키기는 뭐 아예 상기 지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존재 존재 가치가 그냥 아주 그냥 그럼 여기서 살아야지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원래가 이제 내가 뭐 뭐 딴 데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해야 나 이제 딴 데로 갈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예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예예 가위 들고 하시니까 부끄면 돼요 네 이제 잠깐 일단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 숨 한 번 들이 마시죠 하아 공기 어떻습니까 좋죠 끝내주죠 네 왜 공기가 끝내주는지 아세요? 날씨가 좋으니까 아 날씨가 좋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저희 뒤쪽에 딱 지금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치약산 자랑 아 예예 이 봉산동을 감싸고 있는 치약산 예 사실 또 치약산이 원주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리고 치약산 하면 또 이 정상 비로봉 해발보도 1288m 거기 딱 있는 비로봉 돌탑 3기 예 그걸 또 쌓으신 분이 있어요 아 예예 용찬준 선생님 네 맞아요 그 분 혹시 좀 누군신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분이 꿈에서 신의 개시를 받았대요 너는 이 돌탑을 사라 이런 개시를 받고 그냥 순순히 몸속 돌 하나하나 직접 날라가지고 탑을 사대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날랐다는 거죠 네 1288m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설명 들으니까 직접 보고 싶으시죠 그 그 그 그 비로봉 돌탑 3기는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 어몽길의 후예 김현명 감독님이 찍어주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가 있을 테니까 혼자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출발 수고하십시오 하하하하하하 이 작가님 옷은 이제 뭔가 깨끗해졌어요 아 예? 네 나 또 이렇게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스태프들 머리가 조금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침 또 여기 또 이것도 약간 좀 억지서면이 없지 않았는데 여기 마침 바로 위에 미용실에 여기 간판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요 근데 저기 약간 저 간판 느낌이 약간 좀 복고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게 옛날에 예예 여기 일단 가서 제가 이 스태프들의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아 예 안 그려볼까요? 그래야지 안 그려지 잠 못 짤 것 같지만 여긴가 봐요 여기 오오 여기 인구다 있고 있고 이쁘다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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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장님 여기 여기 진짜 미용실에 맞는 거죠? 맞아요 아니 저희가 여길 왜 왔냐면 오늘 스태프의 머리상태가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어스타일 좀 바꿔주려고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찾다가 숱소문하다 보니까 여기 그 봉산동에 엄청 그 역사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아 진짜로 그거 아닌데 어디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본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역사가 뭐 오래기는 했어요 제가 63년대에 미용을 학교도 못 나오고 그랬으니까 안 가르쳐서 써있나라는 여자들은 뭐 나는 또 학교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농사짐에서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교는 안 보내준 걸 내가 약한 학교를 들어가갖고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공장에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미용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이제 들어가갖고 기왕 들어간 거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희솔이 뭐 지금같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2층에서 해면은 거기로 열두 박스를 저기 바깥스로다가 들어다가 찰랑찰랑하게 해 놓고 어머니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가 뭐야 바깥스가 아니고 바가지 시다가 아니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서 가이드가 바깥 뛰어서 이제 주인 눈에 들을라 그랬겠죠 그래갖고서 되게 웃기죠 뭐가 웃긴다는 거지 correctly 항상 웃음 포인트 당 찰랑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네 그냥저냥 이제 이제는 뭐 동네에 누리방 같이 누리방 같이 처음엔 그렇게 지냈었어요. 한 3년 전까지도. 그러다가 저쪽에 경로당이 생긴 거야,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밥해 먹는 날은 그걸로 가시고 안 그러는 날은 이제 여기 와서 한 10시쯤 돼서 지금 도인들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가져오는 것도 먹고 또 내도 해드리고 이러고서 오늘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껏 하시면서 내가 하루에 정말 한 몇 명까지 손님 받아봤다. 대략. 이 자리에서? 아니, 뭐가 됐든. 이 자리뿐만 아니고. 옛날에? 통틀어서. 하루에. 그 50 몇 년 그. 그 세월에? 그 세월에는 관광을 가잖아요. 관광. 관광. 관광 가면은 그렇게 고대들을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기 고대자루가 있는데. 어디 어떤 거예요? 고데기? 고데기. 내가 보여줄게. 아휴. 아휴. 이게 이제 고대자루인데. 어? 이거 옛날 건데.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때 썼던 거예요. 옛날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걸 컬이라고 하고. 또다가. 마시아리라고 하고. 예. 그 열로 해가지고. 예. 이거를 지금도. 이제 머릿속 적고. 좀 노인네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해러 와. 그래갖고. 그러고 해면은. 거기다 이제 좀. 이렇게 볼림을 넣어갖고. 훅하시라는 게 있어. 예. 뽕뽕뽕. 이렇게 이렇게. 뽕뽕뽕. 그래갖고. 죽은 데는 살려주고. 뽕뽕뽕뽕. 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럼. 막 2시까지 문 두들겨갖고. 네. 2시라 하시면 새벽. 새벽에. 1시, 2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 여기 오니까. 진짜 사람 꽉 맞는 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겠네. 말씀 처음에는. 아유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런데. 말씀 제일 잘하죠. 예. 그렇네요. 에이. 말을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이거 미용실만의 자랑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이 뭐 있어요. 다른 거. 좀 다른 게 많잖아요. 일반 미용실하고. 이거 외환 것도 다르고. 도구도 다르고. 네. 이런데. 이건 내 자랑이 있다. 이런 게. 자신을. 잘한 게 아니라. 뭐.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지 뭐. 그럼 앞으로 미용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습니까.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네. 하고 싶어요. 음.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중심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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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